오랜만에 도란 씨랑 밖에서 식사하고 차 마시니까 되게 좋은데 꼭 우리 연애할 때 생각도 나고 얼른 마시고 우리 나가요 남산 가서 야간 케이블카도 타고 오랜만에 드라이브도 좀 하고 도란 씨 나한테 뭐 할 말 있어요? 네 할 말 있어요 뭔데요? 뭐든 다 얘기해 봐요 나 오늘 도란 씨가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요 아 하늘에 별 따달라 그런 소리만 빼고 대륙 씨 나랑 이혼해줘요 뭐, 뭐 해달라고요? 지금 뭐라 그랬어요? 우리 이혼해요 이렇게 눈물에 지쳐 또 잠들어